자 그러면 오늘 장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경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DB금융투자도 요즘 좋죠? 보니까 요즘 증권회사들 대체로 다 좋은 것 같은데 이익이 좀 늘어났습니까? 네 실적이 최근에 나오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좋죠 미래세 때문에 올해 영업이 1조를 돌파할지 이런 기사도 나왔던데요 저희 회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증권사들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자꾸 혀를 끌고 차세요 열심히 하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중대형 회사들도 열심히 또 빈틈 많이 또 파고 있지 않습니까? 블루오션들 개발해야죠 저희 회사는 비상장 쪽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화가 좀 되어 있군요 네 상장 주식은 워낙에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비상장 쪽에 정보가 좀 노출이 덜 돼 있는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계시죠? 노력질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비상장 회사에 조금 더 집중해서 노력하고 계신 TV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님과 함께 오늘 장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마이너스였죠?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탁이 이제 좀 갈렸죠 사실 체감지수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 일단 하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침 시장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22% 코스탁은 0.33%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 좋지 않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과연 좋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는 나스닥이 반증이 좀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요 경신을 하면서 경제봉쇄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 역시 백신 낙관주의에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은 상황이었고요 해외 코로나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오늘 확진자 수가 거의 200명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193명인가? 네 맞습니다. 19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근에 꾸준히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이게 이제 거의 200명 근처까지 육박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좀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 점점 이제 좀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심상치 않다 그리고 또 민노총에서 10만 걸기대회를 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내일인가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쇼핑 그리고 원격 교육, 근무, 진료를 하는 회사들 인터넷 게임 관련 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언택트 관련 주라고 하잖아요 언택트 관련 코로나 수혜주 맞습니다. 최근에 좋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적들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언택트 관련 주들이 3분기 실적도 역시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이제 치료제나 백신 이쪽에 좀 희망을 우리가 갖다 보니까 언택트 관련 주들은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반대적인 포지션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진고름 얘기가 좀 나왔죠 아침에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한진이 아시아나를 인사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풀 서비스를 하는 그런 항공사잖아요 양대산맥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나로 가져가자 이렇게 나온 이유는 당연히 아시아나항공 부실 때문이죠 네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인수가 실패되면서 당장 이제 최근에도 감자도 단행을 했잖아요 3분의 1 감자를 한 것처럼 지금 당장이 굉장히 힘든데 이 부분을 좀 풀으려는 노력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항공사나 이런 것들은 민간항공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웬만한 나라들 보시면 다 민간이 하다가 어려워져서 국가가 인수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초대형 항공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명분 아래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이 부분을 좀 해보겠다라는 관점 그런데 최근에 한진그룹이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경영권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지금 뭐 강성부 펀드 그쪽 조연아와 같이 함께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원태 회장과 같이 하는 그룹이 지금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여러가지 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음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진그룹 관련주는 하락을 했고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는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두 책이 뭐 근데 뭐 보통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과연 한진이 떠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부에서 어떤 무슨 당근책을 주지 않으면 사실 쉽지는 않죠 민간 기업인데 이것을 이제 강제로 떠안으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가닥을 해결을 할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당선 이후에 최근에 뭐 여러가지 섹터들이 등락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가 5G 섹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5G는 트럼프와 관련이 좀 많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봉쇄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프라를 확대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뭐 이제 깔고 뭐 하려면 사람들이 이동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제 봉쇄가 나타나면 이제 그게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수주가 지연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우려들이 좀 섞인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거기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인데 3분기 실적 역시 좋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5G 종목들이 당장 이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히어로는 단연 종목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당연히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5,785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한 종목에 삼성전자만 5,785억을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에도 외국인이 하루에 5,700억을 사면 많이 산 건데 굉장히 많이 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한 종목에 이 한 종목에 외국인이 5,785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역시 뒤늦게 따라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다 보니까 기관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벤치마크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걸 안 따라가면 도저히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 기관까지 삼성전자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3.6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약 13위, 14위 정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지만 우리나라 시장 사이즈 대비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예요 4분의 1이에요? 네 4분의 1이 차지하는데 오늘 코스피가 0.74%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오늘 3.61% 상승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는 얘기네 삼성전자 빼고는 사실 오른 게 없다는 거죠 지수가 지수가 오늘 오른 거는 온전히 삼성전자 때문에 올랐다 코스피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딴 애들이 다 제로라고만 하더라도 적어도 삼성전자 오른 것만 해서 한 0.9%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분의 1이니까 그렇게 나오나요?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우선주는 오늘 거의 안 올랐어요 우선주를 제외하면 약 22%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뭐 네 그러면 한 5분의 1, 4분의 1 사이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대충 거의 이 정도 오늘 상승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럼 대부분 주식 투자자분들은 떨어졌다고 느끼시겠네요 그렇죠? 오늘 뭐 이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 595개였는데요 하락 종목이 809개였습니다 삼성전자 눈여겨봐야 되겠구만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신국가를 내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배로 치면 그 군함이죠 이제 군함인데 이 군함은 한 번 움직기가 힘들지만 한 번 움직이면 쭉 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큰 배들은 방향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탄력 붙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사상 최고치라는 의미는 삼성전자 주주들 중에서 손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굳이 빨리 팔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몸집이 가벼워질 수도 있잖아요 다 지금 해피한 상황이니까 삼성전자 주주들은 다 해피한 상황인데 한 분만 지금 해피하지 않겠죠 한 분만 해피하지 않겠죠 누구죠? 이재용? 그렇죠 상속세 내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주주들이 지금 해피하고 오히려 오너가 지금 얼굴이 파래지는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했죠 0.11% 하락해서 839.14포인트로 끝났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예요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행보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오늘도 역시 코스피는 52주 신고가를 내고 올해 들어 가장 최고치로 마감이 됐는데 거의 2500선까지 왔죠 그런데 코스닥은 최근에 좀 비실비실하죠 그런 부분들을 수급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이 11월 5일부터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은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를 샀냐면 4.24조 원을 샀어요 7일 동안에 4.24조 원이면 거의 하루에 6천억씩 산 거잖아요 계속? 네 매일 매일 6천억씩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들어오는 것은 다들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불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좀... 네 신흥국 중에서도 최근에 경제가 나쁘지 않은 나라들의 돈이 몰리다 보면 대만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일본도 신고가를 내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일본도 지금 사상 최고의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나라들이 이제 지금 중심이 돼서 주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 그 랠리의 중심에는 외국인 수급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같은 기관 기관은 4,862억 원 샀어요 외국인 대비해서 거의 이제 10분의 1, 9분의 1 정도밖에 안 사는 거죠 기관들보다는 지금은 외국인 주도의 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좀 재미를 같이 거기에 편승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오늘 같이 거의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산다든지 최근에 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패시브 자금보다는 약간 액티브성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장을 산다기보다 종목을 집중해서 많이 사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까지는 LG화학을 엄청 많이 샀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를 엄청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자동차도 사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종목을 쇼핑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여기에 편승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지금 소외를 좀 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많이 사줄 때 우리가 이제 해피하거든요 기관들은 좀 더 다양한 종목을 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이렇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게 이제 그런 이유고 코스닥 역시 오늘 상승 종목이 512개고요 하락 종목이 750개예요 코스닥은 지수도 하락했으니까 그럴 수 있죠 하락 종목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코스피는 뭐가 재밌었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올라간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 눈에 띄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전기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와 전자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관점은 일단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MLCC를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기까지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자랑 전기랑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러면 단순히 이제 이게 삼성전자만 사면 왜 살까라고 했을 때 처음 생각나는 건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지배구조 지금 이슈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까라는 물음표를 할 수 있겠지만 전기까지 올라간다는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삼성전기까지 올라가는 게 좀 이유를 좀 찾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전기전자를 외국인들이 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핵심이 이제 핸드셋이겠죠 일단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지금 이제 오늘 중국 쪽에 중국 안에서만 판 스마트폰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약 20%대 역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중국 안에서 스마트폰이 지금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그 많이 안 팔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화웨이의 제재 때문에 중국 사람도 화웨이 폰을 안 사는 거죠 원래 화웨이 폰이 거의 많이 팔릴 때는 중국에서 절반 거의 50% 팔렸잖아요 근데 이제 화웨이 제재 받으면 나중에 AS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중국 사람도 화웨이 폰을 슬슬 좀 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사이에 이제 아이폰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아이폰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화웨이 점유율을 점유율이 줄어드는 거를 나머지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 얘네들이 차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지난달 실적을 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안 산다 중국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중국 스마트폰에 많이 납품하잖아요 부품들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약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 네 그러면 이제 초반에 뭐가 있었죠? 이번 주 초반에요? 네 화이자 그렇죠 화이자였죠 화이자가 시장의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이었죠 대형 떡밥을 던졌죠 맞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때문에 이제 곧 당장이라도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관련 민감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이런 은행, 철강, 조선, 건설 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죠 네 상승이 랠리가 나왔고 반대로 이제 언택트 관련 주식들은 좀 조정을 받았고 자동차도 좀 조정을 받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이제 그 백신 성공에 대한 의구심 브러스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너무 낙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 전에는 ECB 이제 라가르트 총재도 역시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현재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백신이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되고 뭔가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저게 되려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당장 기준에서는 계속 이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괴리 이 괴리를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에서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신기하게 후반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IT의 대장주들이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자동차도 지금 괜찮죠 주 중후반부터 상승 랠리를 펼쳤죠 물론 현대기아차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칩을 채용해서 앞으로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사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떡밥을 날리면서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IT와 자동차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핵심이 오히려 중후반을 우리 이제 장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초반에 랠리가 나왔던 경기관련 민감주들은 조금 주춤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주를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장은 좋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중후방 들어서 이제 코로나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주춤할 때 오히려 우리는 이제 대장 어떻게 보면은 큰 놈들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제 지수가 신고가를 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선순환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작은 종목들은 좀 쉽지 않았지만 일단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까지 연결이 돼서 다음 주에 이제 화이자 백신 이제 그 결정이 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승인을 받으면 시장의 또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뭔가 장이 안 좋을 때는 갈 것 같으면서도 이제 뭐 아니다 싶으면 그냥 확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밀려버리잖아요 지금 시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종목별로는 밀린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수는 오히려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오히려 신고가를 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신고가를 냈다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갈 때 이제 내년 지금 보시면 이제 각 하우스별로 내년에 대한 전망들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2750 우리나라의 증권사는 2750 정도까지 내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골드만삭스가 2800을 부렸다 그럼 아직 이제 하우스에서 내년 전망 안 한 데서 이제 더 이상 부르는 데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얼마를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전망을 볼 때는 이제 일단 외국인이 좀 중심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바이든 체제가 이제 되고 중국 역시 이제 위안화 강세가 이제 기조적으로 나타날 때 원화 역시 점진적으로 이제 1200원보다는 이제 천원으로 갈 확률이 현재 기준에서 더 높다고 봤을 때 그럼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그럴 때는 이제 올해 전체 동학개미가 시장을 이끌었던 이 테마주장에서 네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은 그런 테마 종목을 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테마 종목을 사는 외국인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대로 된 외국인은 아니죠 정말 제대로 된 외국인들은 대체 큰 거 사죠 이제 우리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큰 종목을 위주로 사기 때문에 네 이런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에서 이제 예를 들어 뭐 7만원 가고 8만원 가고 뭐 이런 식의 장이 나타날 수 있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4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면 전체 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전체 장은 좋아지지만 종목은 사실 전체 다 움직이기는 쉽지 않겠죠 네 오히려 삼성전자가 안 움직여야 지수가 크게 안 올라도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럼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하는 개인들도 물론 많지만 네 그래도 좀 액티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잘 매수 안 하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럴 때는 또 재미없는 또 소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리뷰까지 심플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우리 김현겸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저녁 때 뵙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DB금융수자 디지털 컨설팅의 김현겸 과장님 오늘 저녁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주에ullabym groove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